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경험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성형수술을 하면 그 팔자가 바뀔까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어떤 성형수술을 하면 부부금술이 좋아지나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에 부부가 같이 오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30대나 60대 이상은 거의 없는 편이고 주로 보면 50대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약 그 한두달 전에 그 부부가 같이 오셔서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부인 되시는 분이 지금 남편이 난리가 났다는 거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물어보니까 남편이 너무 멋있어져 가지고 주위에서 원래 이렇게 잘생겼었냐 어디서 했냐 하면서 그 여성분이 본인보다 남편이 더 예뻐졌다고 세민하신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금슬의 그 문자를 살펴보면 검은고 금과 비파슬 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위쪽에 작은 검은고가 금이고 아래쪽에 큰 검은고가 비파슬 인데 이 둘은 바이올린과 첼로와 같이 늘 화음을 이루며 같이 연주하였다고 하여 부부가 금슬이 좋다는 것은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성형하면 금슬이 어떻게 되나 하고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대부분이 이쁜이 수술 즉 그 성형 중에서도 질성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성과 직접적인 그런 산부인과 수술 말고도 성형 수술을 해서 부부간에 금슬이 좋아졌다는 논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성형 수술이 성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논문의 결론 부분에는 아래쪽을 보시면 이 연구의 결과는 성형 수술 환자가 압도적으로 수술 후 자신의 몸에 대해 더 나은 느낌을 받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환자와 성 파트너 모두의 성생활은 특히 유방성형, 복부 및 허벅지의 체형성형의 경우 현저하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관상성형학적으로 부부금슬과 관계된 곳이라고 한다면 얼굴 12공 중에서도 눈가 쪽에 부부공을 들 수 있는데요 첫 첩궁관상성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꼬리 부분은 어미, 즉 눈을 물고기의 몸통이라고 하였을 때 어미 일문일처, 즉 눈꼬리 주름이 어지럽게 많이 나 있으면 부부간에 부부궁이 좋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요 관상고전인 마의상법에는 치화구는 독수난방이라고 하여 외롭게 공방에서 난을 키운다라는 뜻으로 이 독수공방과 같은 의미, 즉 배우자 운이 없는 경우입니다 치화구라는 것은 호우하고 입으로 바람을 불어 촛불이나 이런 촛불을 끄거나 불을 지핀다는 뜻인데 성형외과적으로는 돌출입에 해당합니다 눈이 크되 튀어나오면 눈을 불아리는 듯하고 또 입도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렇게 말만 앞서고 고집이 세서 외로운 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관상학에서는 이마와 같이 위쪽 부분을 하늘천, 아래쪽 부분을 땅지라고 하고 위를 남자, 아래를 여자라고 하며 이마가 넓은 대머리의 경우 남성성을 도톰한 입술은 여성성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이마는 좋은데 남자의 하관이 약하다고 하였을 때는 하관의 기운을 잘 살려주면 좋은 부인을 얻을 수 있겠고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여성의 하관은 좋은데 이마와 눈썹에 기운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였을 때 상암면부를 잘 교정하여 주면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관상학에서는 코와 같이 얼굴의 중앙 부분을 임금, 왕, 혹은 남편, 혹은 본인, 자기 등을 뜻하게 되고 이 가운데 바깥쪽 즉 관골이라든가 광대뼈 부분을 신하, 부인, 여성 등을 뜻하게 되는데 이 코와 관골이 서로 이렇게 조응해서 모두 좋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코의 기운이 약하고 광대우의 기운이 강할 때에는 부인이 남편을 억압하는 관상이 되겠고요 입술의 경우에 있어서도 윗입술은 하늘천 아랫입술은 땅지 라고 하여 윗입술이 꺼져 있고 아랫입술이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으면 음양의 상이 역상이 되므로 윗입술을 조금 적당히 앞으로 이렇게 내어주는 비율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부간의 금슬이 좋아지는 관상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성은 그 안쪽으로 인벌전, 그러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기운이고 남성은 기본적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뻗치는 기운이므로 부인이 성형으로 예뻐지게 되면 거의 대부분 부부 금슬이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지게 돼서 좋아진다고 합니다만 남편이 성형으로 멋있어지고 예뻐졌을 경우에는 자칫 의도치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영상을 여성분이 보시게 된다면 남편은 나중에 좀 챙기시고 본인 먼저 예뻐지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